지금까지 16회가 진행이 됐고요. 저희가 비벤스웨이를 시작을 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지역에도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투자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다 스타트업들이 넘어가는 걸 보면서 저희는 그 지역적인 갭을 저희가 채워보자는 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16회 정도의 행사를 진행을 하면서 실제 저희가 시리즈 엑셀레이터가 직접 투자도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투자를 한 회사들을 그 다음 라운드로 투자 연계까지 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일 진행된 비벤스데이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진행하는 네스트 프로그램에 연계된 행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에서 기업들을 선정을 한 다음에요. 이 기업들에 대해서 융자에 대한 부분들도 들어가게 되고 실제로 저희가 3개월에 대한 기업들의 엑셀레이팅 한마디로 컨설팅과 보유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최종적으로 18개, 22개의 투자사들을 모아서 실제 기업들 앞에서, 그러니까 투자사들 앞에서 기업들이 IR 행사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가 투자를 검토를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사들도 지금 저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지금 라이브 스트리밍이나 이제 웹캠, 그러니까 통해가지고 저한테도 이렇게 연락이 오셔가지고 투자 부분들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셔서 아마 지속적으로 보면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투자 IR 행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 IR 행사 당 한 번으로 해가지고 투자가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보통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2개월, 많게는 6개월 이상의 프로세스가 거쳐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요.